아아 하두색 안녕하십니까 사마엘알 입니다. 2018 사마엘알티비 다산 전용음조 경수육회의 경수육 배치사관 천관수재 고작지법 진법은 31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사마엘알티비 질착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영록을 추천합니다. 율기 6중호 1. 자신을 단속하는 것이다. 관직인인자는 반드시 의관을 바르고 단정하게 하여서 백성을 끼우지 않아야 다짐을 할 수 있고 만약 게으르고 어지러서 관여에 나은 시즌은 희반의 시즌의 이해가 아니다. 2. 행실을 부지런히 당는 것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는 오직 청년 결백한 데 있는 것이다. 만약 잘못된 인수를 그대로 따라가나 혹 일을 처리하며 농간을 그리는 죄가 있다. 3. 술 마시는 일을 상가하는 것이다. 수리는 사람을 미치게 하는 양육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잠시추추하는 것도 불가한데 만약 요금하는 자가 있으면 죄가 된다. 4. 요셉은 조심하는 것이다. 5. 방패의 해는 뜻을 거치게 하며 정사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니 무릎 방패가 있는 자는 그 계집애에 가난했는가 안했는가 물을 것이 없이 모두 죄가 된다. 5. 권소를 줄이는 것이다. 이 해법에 놓으신 유부의 적처 장자만 따라가도록 허가 있는데 지금은 이 법이 무선해져서 그 폐단이 심각하니 이 해법을 거듭 밟히는 것이다. 6. 문객을 물리치는 것이다. 지금 풍속한 문객을 데리고 와서 쌀, 소금 따위 회계를 느끼는데 뭔가 폐단이 생기니 금단함이 워땅하다. 또 고흑사람이거나 이웃국을 괴로서 문사와 소유계는 모두 접견함이 불가하다. 3.75페이지 2. 본공보서도 보겠습니다. 1. 첨화하는 것 2. 성포하는 것 2. 무릇조정에서 이놈, 덕음, 사서, 유서를 내리면 그 친구가 지키는 신화의 덕위를 선포해서 백성을 감격해 하는 것이다. 3. 아무리 부세를 경감 또는 탕감하는 것이 있으면 실체 혜택이 백성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일이라 만약 덕계를 중간에서 막히게 하거나 아정과 감사함을 붙인 자는 모두 죽어 있다. 3. 보고하는 것인데 인정, 운영 및 변경 기밀과 사본 따위는 즉시 극복하면 어떠하다. 만약 지체에서 시기를 놓치거나 보고한 내가 상사하지 못한 자는 죄가 있다. 4. 공납하는 일이다 공부와 조세에 해당하는 물품은 각각 납부하는 기한이 있는 것인데 만약 까닭없이 기한을 넘기거나 또는 간사한 아정왕이 원자를 모자라게 하는 죄가 있다. 5. 예응하는 일이다 조정의 일은 높은 일을 높이는 것 뿐이니 순찰사 또는 절도사의 암호니 만약 상급방에서 이치 합당한 영향이 있으면 수령을 조심해서 공행하니 마땅하며 상경하는 용의도 3과 법전을 지키니 마땅한데 태만한 자는 죄가 있다. 6. 왕력하는 것이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재관, 검관, 사관, 시관, 독발, 용정 등 소용없는 사람은 거만하게 거절할 수 없다. 위범 환자는 죄가 있다. 372페이지 N26조모 고추레 대사도 6가지 고칙을 하는 입법이다. 1. 일부니를 봉양하는 것이다 나이 많은 일을 존경하면 선왕의 지도이다 사족으로서 여든사 이상인자 선위로서 안사 이상인자에게는 명절 대화를 선물하게 못 당하며 추수 후에는 영향이 있어야 한다 흉발을 너벅게 지고 유욕은 면제해지고 괴핍던 것을 살피면 모두 선행해야 할 일이다 2.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이다 구렁텅이 버려진 어린이나 젖먹이로 머물을 잃은 어린이나 8살 때가 이탁할 데가 없는 어린이는 모두 관에서 양육하여 천일순위하여야 하는 것이니 널 보거나 구일하지 않은 죄가 있다 5. 공공환자를 진유를 하는 것이다 공공환자는 호랍이 과부고와 자식 없는 일부니 침묵하다는 말씀을 들어서 위무하는 것이다 70살 이상이 된 사람으로서 아내가 없거나 남편이 없거나 또는 자녀와 형제간에 이탁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은 관에서 진유를 하게 나타나고 또 30살이 되도록 장가 못 간 죄송합니다 좀 웃기네요 30살이 되도록 장가 못 간 남자와 16살이 5살이 되도록 시집 못 간 여자는 관에서 성인시키기 못 당하다 경수의 표현이 있나요? 이게 정말 멋있는 말이다 4. 사본은 상사를 애휘하는 것이다 길에 쓰러진 성장과 살림을 몹시 가난해서 염장하지 못하거나 혹 군드림과 열병으로 온 지방이 사망하는 것은 관에서 고도 매장하여 난다 고문 안에 사과한 자나 덕행이 있는 자가 죽거나 상을 당했으면 일문안이 나타나요 관 속이 상이 있으면 또한 은혜를 베푸니 마땅하다 5. 질병은 의문하는 것이다 봉사, 봉오리, 젊은 발이 수족 못 쓰는 병자, 고자, 문드림 따위가 제재주로 빌어놓은 만한 자는 그만두고 냉이 그렇지 못하거나 부자, 형제가 부서히 사갖고서 문자는 관에서 해야 할 것이다 또 면병이 유용하거나 혹 홍역 따위의 귀질에는 의용과 약을 죽어 주문해서 부자할 것이다 377페이지 재난을 부자하는 것이다 수제, 화제, 호사, 도난 따위 모든 죄에게는 구유라는 정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실상대로 하지 않은 자는 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4대는 2전 2전 6주목 1. 어진인을 첨가하는 것인데 사나이 버려진 생으로써 경수에 밝고 행실이 밝은 사람은 백성우 자식인 자가 첨가하게 왔다 하며 멋진인을 가로막는 자는 죄가 있다 2. 선비를 추천하는 것이다 3. 문과에 임시할 사람을 각기 정인대로 공정하게 선발하여 추천하는 것이다 만약 사정에 따라 잘한 자를 버리고 못한 자를 뽑는 자는 죄가 있다 3. 아자는 단속하는 것이다 4. 백성을 기르려는 자는 아자는 단속할 뿐이다 4. 서류와 조례의 정원은 장성돌 형과 수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마땅한다고 벗어나는 죄는 죄가 있다 4. 착한 사람을 등행하는 것이다 5. 자유가 무성에 원인이 되었는데 공자가 쓴 모이는 사람을 고했는가 모르니 5. 백성을 기르는 자가 어찌 얻은 일을 보았는데 6. 어찌 급하게 하지 않으리 5. 모자하는 손, 남는 손, 학호하는 손은 모두 쓸먹는 사람을 택하니 못다는데 혹 뇌물을 받고 차이 많아 공정하지 못한 자가 죄가 있다 5. 문서를 꼽는 일이다 3. 삼각장과 윗고를 발성하는 공정 문서를 정답 반략하게 하니 못다는데 혹 아자는 손에 맡겨서 거칠고 쌍스럽게 한 것은 감사가 살핀다 6. 성벌하는 일이다 6. 고공하는 법이 오직 정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7. 향관, 공인교, 영인 따위도 7. 세 마리에 그인 378페이지 7. 공적을 고쳐라 8. 삼중하 세 등을 만들어서 상고에 있는 자는 계속 차이 나고 8. 학호가 된 자는 연화를 정하여 소용하지 않는다 9. 상주하는 뇌는 신중하고 잘못을 간듯이 버라며 9. 다스리는 얕은 자는 큰 권한이니 감사가 규찰이 마땅하다 9. 호전 여섯 규모 1. 백성을 교육하는 것인데 예전에는 지관이 교관이었는데 후세는 오로지 제보만의 관장은 예가 아니다 10. 향작을 만들고 10. 백성 복음을 가르치 10. 음료 한자는 기욕자 가르치고 10. 강구 1장을 징계해 가르치다 10. 유일하게 소용하여 11. 가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 부영의 대응이 있다. 부영을 거우게 고를 하려면 먼저 호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공부와 물산이 해마다 같지 않기 때문에 비록 고부가 발랐으나 세인이 가가는 해마다 같지 않아서 한의정을 하기가 가장 어려울 것이다. 그 공평하지 않고 고르지 못하는 자는 죄가 있다. 그 공평하지 않고 고르지 못하는 자는 사창제도는 조금만 분명해도 간사한 짓을 그릴 수 있는 구멍이 쉽게 생기는데 상평창도 그러하다. 또 시장 가격에 못반하면서 마음대로 물가를 올리는 자는 그만은 마땅하다. 379페이지 현면에는 진멸하는 것이 가장 큰 종사이다. 예전 6종. 1. 제사한 일인데 고르에는 또한 사집과 왕녀가 있으니 제사를 정석하고 피해야 한다. 2. 빈객에 대한 일이다. 서로는 조사가 왕녀가 있으니 왕녀가 있으니 왕녀가 있으니 예로서 정석대한이 못당하다. 3. 예제에 대한 일이다. 4. 대부의 예는 대부의 예가 있고 사의 예는 사의 예가 있으나 성인에게는 성인의 예가 있는 것인데 하나라도 그대로 나오면 어지럽게 되는 규범이 된다. 또 전미가 어른은 업신적이고 천연자가 비한 사람은 업신적이라는 것은 엄하게 다스리니 왕당하다. 4. 예소입니다. 5. 관음성계의 예와 향응, 향상의 예는 산림에게는 있어서 행하도록 관해서 인도 진행시킵니다. 5. 효능와 연류도 정무하여서 좋은 풍부의 권장이 못당하다. 380페이지 5. 학교를 진행시킵니다. 5. 고류비중은 학공원에서 가르친다. 5. 고류비중은 사설 6개를 가르쳐 인재를 낳는다. 6. 문학을 연류를 펼치면 있다. 과거에 응시한 사람은 경술과 문의를 선발하여 권장하는 것당하다. 또 안전한 경술과 사설 등 기만수적을 힘써 반영하는 것당하다. 6. 병전요소 주목 7. 이번은 군사를 양성하는 일인데 고국마다 한리부스의 초도를 두고 7. 군사를 선발하여 그들을 양성기로 하는 방법에 마음은 다 안 마땅하다. 2. 모수를 권장하는 일이다. 목과 규칙이 그전과 비교하여 더욱 어릴게 졌으니 반드시 권장하여 흔들시켜야 짐작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3. 병기를 수선하는 일이다. 순한 군기를 모수에게 나누지 못할 때를 사용하도록 한다. 만약 국간에 깊이 갈림이 해두면 더욱 썩고 상할 것이다. 동철과 기이한 제목을 많이 비축하여 특박계 경교의 대비에 의한이 또한 기이한 일이다. 4. 말을 치는 것이다. 5. 불안 백성에게는 집집마다 말을 한 편씩 기르도록 하니 마땅하다. 6. 사사와 목장을 일으키고 말을 걸러서 관식시킨 자는 아래여서. 7. 동반 정식에 공인한다. 7. 그리고 공인 목장이 있는 것은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다. 8. 공정을 조정하는 일이다. 8. 공포 받은 법은 혁파하고 공과에서 기르는 공적을 넘겨둘하라. 9. 영문에 딸린 향문 마정으로 폐지되는 게 마땅치 못하다. 9. 공정은 포함되는 법이 있어야 마땅하다. 8. 외화는 대비하는 일이다. 9. 공사는 변문이라도 쓰지 않는 것이 좋으나 10. 하루라도 대비함이 없어서 살아낸다. 10. 봉화를 삼가고 마른 꼴과 양식을 염려하며 11. 소금을 저장하여 돌을 쌓아두는 것은 모두 요구는 일이다. 11. 민벌을 알만한 것을 자체하도록 권장이 마땅하다. 11. 행정 여섯 중에 1. 송사를 판결하는 것인데 12. 송사는 지체된 게 없어야 하고 12. 양쪽을 다 옳을 타한 게 없어야 하며 13. 사정에 따른 일이 없어야 한다. 14. 우주에 대한 송사는 더욱 마음을 기울일 것이다. 14. 옥사를 결단하는 일이다. 15. 옥사를 결단하는 것이 명백하지 못한 자는 죄가 있다. 15. 흥벌을 조심하는 것이다. 16. 모든 형부는 하나같이 흥미라는 천식을 따를 것이다. 16. 옥가는 수 없는 죄수를 무료라는 것은 어중정사이다. 16. 형을 함부로 한 자는 죄가 있다. 16. 금단하는 제도이다. 17. 무당, 박수, 찬수, 여순, 술기 따윈의 금단하임이 없당하다. 17. 가오고이버 의식의 제도를 얻는 제도 금단하임이 없당하다. 18. 짐승을 사사로 잡는 것. 19. 모노소수를 추렴하는 것. 19. 때아니게 살림을 결제하는 것도 금단하임이 없당하며, 19. 토호와 만만을 제어하임이 없당하다. 19. 양형이 있다. 19. 마일, 조울은 모두 관해서 급여하고, 19. 사사로 제조한 자는 사전을 주저한 것과 같은 일에 처한다. 19. 아,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로리입니다. 20. 피지를 안에서 страх으로 하고, 20. 일요일 때가 있다면, 18. 다섯 명이 없당하여, 20. 일요일 때가 있거나 글씨가 있다면, 20. 일요일 때가 있다면, 20. 일요일 때94일 때, 20. 일요일 때, 20. 일요일 때, 20. 일요일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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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를 물어 오사가 소개하는 방식을 확인해 시험 삼아 다음을 잡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문항 3에서 고작하고 개봉을 작성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문항에서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옥과 현관 2모 나라에 위로 적용하니 나라 아전이 손을 거두었습니다. 호전 인증. 동위방에 유락되었던 전지 열트로를 385페이지. 조사일이었는데 찾아낸 공전의 해결이 20분. 예전 인증. 예전 인증. 백성에게 범인 상대를 4대를 행하도록 권하여 하나같이 법제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변조 인증. 총 300건을 자력으로 준비하고 모기권에 관련돼서 똑같게 변고에 대비했습니다. 형전 인증.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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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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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